주제는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이랑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이랑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합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채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20분 가량 설명을, 약간 짧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어렵거나 이런거 있으시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그거는 바로바로 답해드릴 수 있는거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블록체인의 블록4 강의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정말 블록체인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인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블록체인은 잘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된다. 비트코인은 잘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뭔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거지만 항상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살짝 기술적이면서도, 어떤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꾸며봤는데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항상, 한테 없이 질문해주시면 답해드리겠고요. 오늘의 키워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무슨 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단어들이거든요. 첫번째는 블록체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죠. 그 다음에는, 합의 메커니즘, 합의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 메커니즘 중 하나가, 작업 증명이라는거에요. POW라고 하는데, 이거로는, proof of work, 작업한 것을 증명한다. 라는 뜻으로써, 합의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작업 증명은 채굴, 이거는 비트코인에 많이 쓰이는데, 마이닝이라고 하는 채굴 과정을 통해서, 작업 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네, 블록체인은 무엇인가요? 시은이 형, 블록체인은 뭘까? 한마디. 블록체인은, 모두가 사용하는, 장부지, 장부. 응. 그렇지.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누구나, 공유를 할 수 있는, 장부에요. 비트코인의 장부로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그래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나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퍼블릭. 하지만, 퍼블릭의 다른 말은, 퍼미션레스, 비허가성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고, 장부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가성, 퍼미션드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일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은행권 같은 데서. 누구나 다 공유하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공유하자. 그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어떻게 보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장부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거래들이 계속해서, 저장돼 있는, 일종의 책? 전자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 메커니즘은, 이 장부라는 거 자체는, 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계속 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은이 형, 형도 하다가,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써, 장부라는 거는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쓸 건가라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합의 메커니즘이, 이제는 분산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이제는 알고리즘인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 라는 게, 블록체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그 다음은 가면은,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다.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의 생성,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블록체인은, 당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거래 내역들 같은 경우는, 익명, 블록,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공개키, 공개키가 아니네요. 주소인데, 공개키의 해시값인데, 주소, 키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걸 자기의 이름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예를 들면, 아이디 같은 것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익명성도 아니고, 완전한 투명성도 아니고, 중간에 좀 애매한 성질인데, 이거를 가명성, 내가 가명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에 참가를 한다. 가명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에는 모든, 비트코인이 이루어진 모든 거래대역이 들어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의 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의 기본 단위, 블록체인의 기본 단위는, 블록인데요. 네. 형, 이게 좀 더 잘 들리지 않아? 아, 잘 들려. 아,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의 기본 구성 단위는, 이제 말에,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블록입니다. 블록이 모여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루는데요. 블록에는, 약 10분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대역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이 있는데, 현재 블록체인에도, 계속해서, 약 평균 10분의 시간 동안,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블록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장부는 누군가는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하나씩, 10분마다, 블록이 붙고 있다. 라는 거를,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블록이 계속, 어, 붙고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래들, 또 모두, 본인이 확인이 가능하고, 약간의 코딩을 한다면,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의 체인이다.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모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살짝 제가, 어, 그려봤어요. 잘 그리지 않았나요? 엄청, 예쁘지 않나요? 네.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무슨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아. 그, 그 효과를 줬지.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블록 134, 135, 136이 있잖아요. 이거 숫자는 제가 임의로 준 거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렬로 이렇게 블록이 쭉 연결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걸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냐. 비트코인 이루어지는, 거래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위에 빨간 색깔 글씨를 보시면, 어, 이 134 전에는 쭉쭉쭉쭉 올라가서, 처음 블록, 처음 블록, 그걸 우리가 최초의, 게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건데, 그것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 한 블록이에요. 채굴이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종의 연산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블록을, 블록체인에 붙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블록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 한 블록부터, 현재 것까지, 모든 거래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블록이. 그래서 블록 134는, 블록 135보다, 먼저 이루어진 거래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블록 136에는, 또 마찬가지로, 블록 135에 비해서, 어, 135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에는, 약 10분간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 들어 있고요. 약간의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책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각 블록에는, 10분 동안 이루어진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들어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러한 블록들을 이어놓은 거. 체인 형태로, 일렬의 체인이 한 줄로 이어놓은 것이, 블록체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부의 특성상, 계속해서 뭔가 적혀 나가야겠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 시스템이랑 비교해 보면은,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은행에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장부를 계속해서 적어 나가면 됐었어요. 혼자서. 왜냐면, 중앙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 데이터베이스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화된 시스템이잖아요. 누구나 장부를 가질 수가 있고, 누구나 장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제시되는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다 장부를 작성을 하면, 헷갈리잖아요. 누구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참가자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장부 작성 권한을 배부할 것인가. 누가 작성한 것을 맞는 걸로, 우리가 합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요즘 나는 코스모스도 그렇고요. 모든 블록체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기존 시스템에는 없던 부분이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냐. 그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보셔야 되는 게, 이 합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느냐. 합의 메커니즘이 좋은가.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도 저희가 구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이유가 단 하나였거든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도,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합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고, 좀 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는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근데 이제 합의 메커니즘이 정말로 또 중요한, 알고리즘이다. 비트코인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논문 같은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암호학 하신 분들이라든지, 게임 이론 하신 분들. 이제는 그러한 이론들을 여기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프로젝트들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코스모스도 그 중 하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과연 블록체인계에선 누가 구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일종의 규칙이죠. 우리 이런 규칙을 따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계속해서 추가시켜갑니다. 지금도 이제는 계속해서 추가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라이트코인이든, 코스모스든, 뭐든지 다 이런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 이런 구조를, 구조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보시다가, 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예쁜 그림 잘 기억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진짜 이거. 미래엔 또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그런 그림이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저희가 그림을 좀 많이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블록체인은 도대체 어떻게 공유가 될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비트코인은, 자발적인 참가자들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재밌는 것이, 이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무조건 대부분 원화를 썼어야 됐어요. 미국에 살면 대부분 달러가, 어, 그 자신의 화폐죠.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국가적인 특성이 있어요.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어, 그러한 플랫폼 위에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어, 이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지금,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노드는 하나의 뭐, 그냥,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노드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 크게, 어, 헷갈리실 거 없이,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드들로부터, 블록체인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던 모든 거래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블록체인을, 자기의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엄청 커요. 지금, 용량이 얼만지 알아 형? 60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00기가 정도 되지 않나? 뭐, 엄청 커요. 그 정도로 엄청 커서, 다 다운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에도 옛날에 다운받다가, 지금은 안 다운받거든요. 컴퓨터를,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이젠,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노드가, 자기가 노드로 참여하고 있을 때,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야. 이거 써.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전송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초록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비트노드라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이걸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영훈아, 그거 하면서, 김동일님이, 그런 블록들의 공간이 지금 100기가 정도, 넘지 않나요? 그럼 마이너들이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채굴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인, 이제는, 어, 대부분 다 채굴장, 마이닝풀이라는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닝풀에 들어가신 분들은 굳이 블록체인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마이닝풀에 연산 능력만 제공을 해주면, 그 마이닝풀에서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어, 모든 블록체인을 갖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블록체인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채굴, 채굴자랑 노드랑 뭐가 달라? 채굴자랑 노드랑? 응. 어, 기본적으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채굴자는, 무조건 노드가 되어야 되는 거였지. 응. 근데 이제 노드는, 그러니까 채굴자는,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채굴자는, 어, 약간 자원봉사자? 응. 누구든지 채굴자, 누구든지, 아, 채굴자랑 노드는 자원봉사자? 누구든지 노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응. 근데 채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응. 이렇게 들었거든. 그저, 그럼 맞아? 아, 그렇진 않지. 왜냐면 노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산 능력을 안 쓰고도,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많이 안 쓰고도, 응. 최소한의, 어,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검증해주고, 네트워크 참가자 중 한 명으로서, 새로운 거래가 오면 이걸 옆에 노드한테 또 뿌려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거래가 하나 일어나잖아. 응. 그럼 이게 전반적인 네트워크로 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퍼트리는 역할을 노드가 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런 거고, 이제 검증도 하고, 이제는 그런 네트워크의 정보를 공유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에 또 예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해줄 텐데, 정보를 계속하고 검증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역할인 거고, 마이닝 같은 경우는 좀 더, 어, 많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단순 노드가 아니라, 뭐 노드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마이닝 툴 같은 경우는, 단순 노드보다는 하드웨어를 직접 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채굴을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연산 능력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이제 인센티브가 어디 있냐 보면은, 일반적인 노드들은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재밌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채굴장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 뭐 물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채굴하는 사람도 있어. 그 경우에는 이제, 림도 보고, 뽕도 따고. 왜냐면, 채굴도 하고, 참여도 하고. 왜냐면 채굴이랑 가장 깊게 참여하는 방법 좀 하나이기 때문에, 어, 채굴이랑 개발 이런 것들이, 가장 깊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한 좀 특성들이 있지. 그분들은 근데 대부분 다 돈 보고 한다라고 하면 되죠. 생각하면 좋겠다. 어, 말해, 말해. 비트노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비타민짱님이 또 다른 질문하셨는데, 어, 비트노드 띄우면서 답변해줘. 그럼 우리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노드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어, 그렇진 않아요. 투자는 이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 아, 근데 노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아니야. 나는, 나는 노드라고 안 봐. 어, 그런가요? 전 노드라고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텐데, 블록체인을 다운받고, 그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걸 해야지만, 노드의 최소의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내가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 남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음, 이게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전세계 모든 비트코인 노드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는 데는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없는 데는 엄청 옅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6,830개의 노드가 활동 중이네요. 전세계에서. 어,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미국 쪽에가 제일 많고요. 미국 쪽에 1,979개, 한 30% 정도. 아니, 유럽 쪽에도 정말 많죠. 그게 좀 놀라운게, 이제는 독일 쪽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20%야 독일이. 신기하게도.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일 쪽에도 많고,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 중심으로 해서 노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문화적인 차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건 나의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투자량에 비해서는 노드가 엄청 적죠. 그러니까, 어, 뭔가 좀 더 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직접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아, 이게 내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하는 인식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음, 그건 좋은 지적이,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보시면 수치적으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좋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려면, 이 노드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드포크, 소프트포크에서 중요한 것도, 이 노드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의견을 내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드포크가 좋아.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노드로 참여하시면, 이 6830개 중에 노드들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는 하드포크를 지지합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좀 더, 투표권 아니야? 일종의 투표권, 투표권의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채굴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하나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투표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 어,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조인더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풀 노드라는 거는, 모든 블록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아마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100GB이기 때문에, 어, 일반분들이 좀 힘드시고 하시려면은, 뭐 가능은 하세요.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좋으신 분들은 가능한데. 근데, 내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100GB여서, 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100GB의 10배? 그러니까 1TB 하드가, 5만원밖에 안 해요. 5만원밖에 안 해서, 용량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거를 노드를 다운받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켜놔야지, 다운을 다 받거든요. 그 블록체인을. 맞아요. 엄청, 엄청, 오랫동안 다운받아야 돼요. 진짜 귀찮아요. 어, 김동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블록코의 김종환 대표는, 검증수가 3억 5천만대라고 했는데, 네. 그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검증수가 3억 5천만대라는 게. 네. 음, 일단 여기는,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어, 음, 네. 3억 5천만대라는 숫자는, 솔직히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잡혀요? 어디서 온 건지? 아니에요. 전혀 안 잡혀있네. 네. 네. 노드가 검증을 몇 번은 하니까, 계속하는 거니까, 맞지? 네. 검증수가 3억 5천만대라고 하면, 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어, 노드 수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해요. 중국도, 돈 투자는 진짜 많이 해요. 하하하하하하 여기에 참여하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전 세계를 보시면 눈에 띄는 곳은, 음,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이 눈에 많이 띄고, 음, 저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말하잖아. 응. 만약 수소폭탄이 전 세계에 떨어지면, 블록체인이 저보다 날아가는데, 응. 블록체인 복사본 하나만 있어도, 전부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고. 응. 그게 노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어, 그쵸. 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다 부시더라도, 남아있는 건 몇 개 있겠다라는 거고, 재밌는 건 이제, 우주에서 채굴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어. 그렇게 되면 지구가 망해도,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 약간,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좀, 본론으로 들어오면, 미국에는 노드를 돌리고, 2,000명이에요. 2,000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저희를 보시면, 저희도 생각보다 많아요. 15등이에요. 전세계. 나쁜 수치는 아닌데, 6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도 그런데요. 뭐, 현대 같은,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대요. 야,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 한번, 우리가 코인 한번 발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이제 사업 계획, 어떤 분의 사업 계획을 들을 때는, 자기가 코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그냥 의심부터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알고리즘이 좋아야 돼요. 그냥 알고리즘이 좋으면, 올리면 사람들이, 어, 좋다. 해서, 커뮤니티가 전세계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이거 코인 받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 같은 거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친구도 정말 똑똑한 친구네, 다단계에 빠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자발적으로, 알고리즘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이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기업에 안 가는 게, 돈을 몇 백 배 몇 천배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라든지, 코스머스라든지,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자기가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는 걸 통해서, 어, 개발자 커뮤니티라든지, 전세계에 알립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순식간에 크라우드 펀딩이 돼요. 몇 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에 들어가진 않겠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다. 그러면은 거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응응. 빌게이츠가, 모델 모델 아니겠어? 빌게이츠? 어. 그치? 어떻게 보면? 그니까, 그 약간 그거지.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노예가 되느냐, 내가 빌게이츠가 되느냐 하면, 나라도 후자에 걸 것 같아. 그쵸. 이걸 성공시킬 수, 이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걸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엄청, 천재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엄청 뛰어난 엔지니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에 갈만큼 멍청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만든다? 대부분 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99.5%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는데, 로드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게 경쟁력이고, 여기서 이제 좋은 코인들, 세계적인 코인들이 생겨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좋으시지만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노드를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뭔가 완전 초보자를 위한 비트코인 프로그래밍 과정?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직접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블록체인을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노드 한번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쿠웨이트에는 딱 노드가 하나네요. 몽골도 하나예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낫죠. 거기는 이제 다 선구자들. 그 나라의 선구자들이겠지. 러시아는 좀 많네. 181개 있고 이집트도 하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아마 이런 데는 거래소도 없을 것 같은데 없지. 그래서 상당히 좀 한번 쭉 가서 보시면 재밌는 자료입니다. 비타민 짱님이 페북에 호주에도 노드가 좀 보이네요. 몰랐는데요. 그리고 아까 너가 프로그래밍 얘기했을 때 저 같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요. 라고 말씀하셨어. 네. 한번 이게 또 비주얼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보게 되면 또 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이트도 저희에게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계속 가만하시러. 노드는 진짜 제가 제 강의할 때 말씀드릴 텐데 노드는 제가 노드가 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진짜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서 돌리면 노드가 돼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블록체인은 어떻게 공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가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참가자들이 노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계속 공유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애가 오면 어 너 왔어? 블록체인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예쁜 그림 저희의 예쁜 그림 예쁘지 않아요? 이거? 컬러풀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동그랗게 돼 있는 게 노드고요. 연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빨간색 부분이 그렇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약간 핑크색으로 돼 있는 거 보시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반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탈퇴도 가능해요. 내가 하기 싫어. 그럼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컴퓨터 그 프로그램 끄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좀 유기체 같은 느낌이에요. 유기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원칙은 퍼블릭 퍼미션 래스 누구나 허가 없이 들어와서 하면 된다. 인터넷만 있으면 하는 거랑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오셔서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정보가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뭐 거래 정보겠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정보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건간에 계속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여기 노드 한 명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 내가 시은이 형한테 3비트코인을 줬어. 그러면 노드 하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의 노드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해가지고 약간 이걸 가십 네트워크라 그래요. 옆에 가십 그러니까 어 입소문? 입소문 내듯이 옆에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영훈이가 시은이한테 3비트코인 좋대. 옆에서 또 영훈이가 시은이한테 3비트코인 좋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약간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어 쭉 퍼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네트워크로.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노드 하나한테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압둘라한테 땅을 얼만큼 샀어요. 샀다는 걸 내가 압둘라한테 비트코인 이만큼 주고 땅 샀어. 라는 거를 노드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너 압둘라한테 샀다며. 이렇게 쭉쭉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한테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드 간에는 서로 거래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거래가 맞는지 아닌지도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비트코인이 없는데 시은이 형한테 3비트코인을 주려고 하면 그거는 정당한 거래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교환을 안 해버려요. 바로 죽습니다. 아무 어떤 노드하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검증 절차를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누구나 각자의 은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융 권력의 민주화라는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이런 역할들을 다 하나의 중앙기관에서 했었죠.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모든 이가 일종의 은행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에 대한 최종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내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형도 많이 들었는데 아 그거 뭐 비트코인 가성화폐 좋아 근데 그거 싸이월드 도토리랑은 어떤 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 다르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엄청난 변화고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오른쪽에 또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 노드는 지금 처음 들어온 노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노드가 될 수 있고요. 다른 비트코인 노드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나 비트코인 처음 가입했어. 여기 노드 좀 알려줘. 이러면은 자기 옆에 있는 노드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성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없잖아요. 그럼 노드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 블록체인 없어. 이 부분 좀 줘. 그러면은 이렇게 노드끼리 블록체인을 전송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산하는 장부가 이러한 갓심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노드라는 데 가면은 좀 재밌어요. 재밌게 볼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인데 하면은 모르겠어요.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예쁜 그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좀 훑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고요. 사후에도 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아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전 블럭에서 보시면 이 아래 초록색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새로운 블럭을 추가시켜 나간다. 뭐 업데이트 해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 어떠한 규칙에 따른가 어떠한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중앙기관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장부를 직접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앙기관이 쓰고 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장부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누구든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죠. 왜냐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럭체인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분산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누가 써야 되냐 하는 게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부 블럭체인이죠. 작성 권한 또한 분산화되어 있어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다 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을 따라서 분산화시키냐 하면 작업증명이에요. 작업증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게 합의 메커니즘 중 하나인데요. 다른 합의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작업증명이라는 규칙 합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 작성 권한을 분산화시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시스템이랑 비교해보셨을 때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났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까. 장부의 작성 권한을 어떻게 나눠줄까라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이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랑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게 구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으면 검색 알고리즘이 필요가 없죠.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은 분산화예요. 그러니까 분산화된 가운데 어떻게 익명의 사용자들 간에 신뢰를 형성을 할 거냐 그게 합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종의 오버일 수도 있겠는데 구글의 검색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합의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알고리즘 제일 좋은 데 투자할 겁니다. 진짜 합의 알고리즘이 와 진짜 신박하다 라고 하는 데 투자를 할 겁니다. 거기가 어쨌거나 네트워크 효과는 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기 때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알고리즘 좋은 곳에 남들보다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고요. 남들보다 빨리 알고리즘을 배워서 그 알고리즘이 진짜 괜찮다라고 싶은 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몰빵을 할 수도 있어요. 제 투자 스타일로 보면. 근데 너 생각에는 그러면 비트코인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잘 작동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업 증명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선 상황이 계속 단점이니까 이게 야후가 어차피 구글 검색 엔진 나오기 전까지 야후가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것처럼 인식한 것처럼 솔직히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물론 그냥 단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일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는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거든지 그거는 나는 확신은 잘 못하겠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가 좋은지 작업 증명이 좋은지도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가 좋아 보이긴 하지. 근데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몇 년간 돌려봐야 되는 거고 스케일링 문제도 다 겪어봐야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게 정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비 메커니즘을 분명히 봐야 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거 진짜 진지하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고 비타민 짱님이 하비 메커니즘 얘기하고 난 뒤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제일 비싼 건가요? 현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비트코인이 제일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인데 왜 쓰냐 한다면 저희가 킬러 앱이라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 형이랑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온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가장 잘 작동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시스템들은 막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작동을 안 해요. 그게 진짜 맹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확실한 가치를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수수료 지금은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적게 나오고 누구나 금융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 인터넷만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세계 70억 명 중에서 금융 계좌가 없는 사람이 40억 명 이상이에요. 5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비싼 없었던 이유는 계좌가 없었던 이유는 은행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인데 은행을 은행들의 역할을 클라우드화 시켜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미국이랑 아프리카에서도 자유로운 거치의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확실히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그래도 크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 또 그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아마 제일 잘 작동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큰형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하고 싶어. 중앙기관이 장부를 직접 작성할 권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있었던 9월달에 있었던 웰스파고 은행에 사기 행각이 있어요. 그래서 웰스파고 사기 행각 그게 이 은행이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의 웰스파고가 수백만 개의 가짜 계좌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거든요. 가로채는 것이 가능한 게 얘네들이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증명이라고 하면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업증명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죠. 근데 남산타워를 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남산타워를 피와 땀과 돈을 써서 지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남산타워가 우연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작업증명이라고 해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몇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다. 25개 50개 몇 개가 채굴이 돼서 나왔으면 이것이 채굴기라는 채굴기라는 게 자기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소화공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쵸. 네 됐어요? 부부보님 코멘트 하셨어. 선전효과에 의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할수록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그쵸. 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좋아야지 많이 또 사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이게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오면 또 사람들 많이 쓰고 약간 그런 선순환 효과라는 게 물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화폐는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많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제일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의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전자 정글 같아요.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는 아 자꾸 모르겠습니다. 잡아먹히고 도태되고 이게 너무 빨라서 항상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다 백 퍼센트 사기라고 보시면 아 이건 백 퍼센트 사기야 내가 여기서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건데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항상 알고리즘 알고리즘 약간 그건데 알고리즘이 좋으면 그게 약간 엄청 큰 중력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알고리즘만으로는 안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가지 또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항상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딱 한 가지 확신한 사실입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는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 시스템에서는 한 명이 다 작성하기 때문에 책임 권한의 부여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분산화됐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 블록체인마다 다른데 그게 합의 메커니즘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도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 증명이랑 도대체 뭘까요?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채굴이랑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채굴은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금광 채굴하는 것 같다. 채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산작업을 많이 한 노드에게 장부의 작성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연산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컴퓨터 파워예요. 컴퓨터 비싼 거 많이 사서 열심히 돌리는 사람 에게 장부 작성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민주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일 많이 했으니까 너가 권한 많이 가져 이겁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네트워크에 참가를 했으니까 너가 작성해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노드들 있죠. 아까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이건데 작업이 가장 많이 소모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일을 가장 많이 해서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을 가장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인정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장부를 가장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요즘 일을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렵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정부에 작성 권한을 주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또 리스크가 있어요. 51%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51%의 공격이라고 하는 공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다음 시간에 좀 다룰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작업 증명이라는 건 채굴이라는 2일 녹아다요. 컴퓨터가 엄청 녹아다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하고 채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65일 24시간 항상 돌려야 됩니다. 전기세 소모 엄청나고요. 이제는 일반 하드웨어로 안 되고 또 특별 하드웨어가 있어요. ASIC이라는 특별 하드웨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24시간 녹아다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참고를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채굴이라는 게 좀 더 뭐냐 좀만 더 간략하게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연상 능력을 사용을 해요. 그게 가장 큰 거고 해시라는 연산인데 이거는 암호학에서 사용되는 연산입니다. 해시 컴퓨터 공학적으로나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해시 연산이라는 수학 연산을 포함한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각 블럭마다 이런 수학 문제들이 있어요. 블록체인에 아까 각 블럭이 있었잖아요. 각 블럭마다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푼 채굴자한테 어 그러면 너가 그 블럭에 대한 작성 권한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셨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연산 능력을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그 블럭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에다가 아까 이전에 보셨던 이 예쁜 그림이 있죠? 136까지 있다고 한다면 137번은 누가 붙이냐 그리고 137번 안에 있는 거래 같은 것도 붙이는 사람이 정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을 수가 있고요. 꽉꽉 채울 수가 있어요. IS 가 좀 많이 있죠. 요즘에 이슬람이 스테이트 걔네가 걔네의 주소로 판명이 되는 거는 거래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137번을 채굴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 권한은 누구한테 가냐 채굴이라는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참가자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익명의 사용자에서 익명의 분산하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가장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인 작업 증명 너가 일을 많이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데 일을 많이 하면 너에게 권한을 많이 주겠다. 라는 작업 증명인 거고요. 그게 합의 메커니즘이고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답하고 저희가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마법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쭉 보시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채굴이라는 거는 연선 능력을 사용해서 일종의 장부 작성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에 솔직히 20분 하기로 했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채굴자는 그 엄청난 하드웨어를 쓰고 전기세를 써가지고 채굴을 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채굴자가 해당 블럭에 대한 각 블럭마다 선군적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를 풀면 일정량의 비트코인 지금은 12.5 비트코인이에요. 플러스 그 거래가 들어가면 안에 블럭에다 거래를 추가시킨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래를 추가시킬지 안 추가시킬지 채굴자 마음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래에 대한 거래는 각각의 수수료가 있어요. 엄청 막 크진 않지만 비트코인에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최대한 많이 추가시키는 게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가 높은 순서대로 추가시키는 게 이익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요즘에 블록체인 언리미티드랑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랑 비트코인 코어 간의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거래 수수료라든지 채굴자의 역할과 채굴자의 인센티브 이게 요즘 가장 핫한 하드포크죠. 하드포크의 핵심 중에 기술적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하드포크 어떻게 될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가지 조각조각으로 잘라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채굴자들의 인센티브입니다. 채굴자들이 뭘 받냐. 블록사이즈가 커지면 채굴자들은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블록사이즈가 작아지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채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죠. 그래서 게임이론이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정말 그냥 게임이론입니다. 이거 연구도 솔직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분들의 평가를 믿는 것도 좋아요. 분석을 믿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요. 그냥 이 사람은 하드포크가 좋대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인센티브가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잘 맞추려면 하드포크를 하면 안 된대 약간 해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겁니다. 핵심 되는 것 중 하나가 채굴자는 이거 풀면 비트코인이랑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 그리고 채굴자는 아까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채굴을 한다면 노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노드로 있으면서 거래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다 거래 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시켜요. 수수료가 높은 것부터 얘는 최대한 꽉꽉꽉꽉 블락에 채워서 채워서 넣어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발행량이 이겁니다. 발행량이 채굴자가 받는 비트코인의 양이에요. 그게 발행량입니다. 그래서 발행량이 결정돼 있다는 거고요. 발행은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100% 비트코인은 채굴자를 통해서 신규 화폐가 발행이 된다 라는 거를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22.5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신규 화폐 발행량이에요. 약 10분 동안 평균 10분이에요. 이거는 수학 문제가 수학 문제가 평균 10분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평균 10분에 풀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설계가 됩니다. 2주마다 그래서 평균 10분이라는 거고요. 평균 10분에 12.5 비트코인이 계속해도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신규 발행되는 거고 이게 신규 발행되는 유일한 비트코인 양이다. 이게 또 왜 재밌냐면 이게 맨날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얘기를 드리면 이게 왜 재밌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값이 좀 싸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신규 발행되는 코인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낮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한국 돈 바꿀 때는 바로 바꾸지 마시고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주신 다음에 바꾸면 한국의 가격에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짭짤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투자를 할 때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합의 메커니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물론 작업 증명 이외에도 다른 합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준 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적절한 한국어의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아까는 작업 증명이죠. 이거는 자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부 작성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설명은 제가 다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밀고 있는 캐스퍼지 형? 캐스퍼. 캐스퍼. 그 이더리움의 합의 메커니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합의 메커니즘이 캐스퍼라는 건데 계속 개발을 하려고 엄정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측에서는 작업 증명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거가 있고 좋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장부 작성 권한을 갖는다는 거 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이건 또 나중에 또 약간 만만한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 좀 수고해 주셨고요. 수고해 주셨고 잠깐만 그 한번만 리뷰만 할게 그래서 처음에 주제는 블록체인 도대체 뭔가요? 였고요. 키워드는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 작업 증명 채굴 그래서 이 키워드에서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셨으면 그래서 이 강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훑어볼게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장부로서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 가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태는 블록의 체인인 거죠. 그리고 10분 동안 평균 10분 동안 하나의 블록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방식이고요. 모든 거래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거래가 되어 있고 각 블록에는 10분 동안 이루어진 비트고인 거래 내역이 들어와 있고 이런 블록의 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왔다라는 거랑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계속해서 추가시켜간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공유되냐면 자발적인 참가자들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정보 공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노드 간에는 계속해서 거래의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노드가 일종의 분산화된 은행 역할을 한다.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나? 그러면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죠. 이 비존 시스템이랑 큰 차이가 장부 작성 권한을 어떻게 분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분산을 하고요. 작업 증명이라는 건 채굴이라는 연산 작업을 많이 한 노가다를 많이 한 사람한테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채굴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약간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이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일정량의 비트코인 현재는 12.5 비트코인 플러스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하드포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퍼즐 중 하나고요. 이때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받는 비트코인이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모든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은 채굴자를 통해서 발행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합의 메커니점도 있습니다. POS 자산 증명 자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장부 작성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서로 내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계의 구글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각직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POS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OS는 작업의 양이 아니라 자산의 양으로 합의에 도달한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이나 비트쉐어 등 POS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지분을 받으려면 그 재단에서 만든 지갑을 계속 컴퓨터를 켜놓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 지분을 받으려면? 지분을 일단 사는 거 아닌가? 구애는? 그치? 아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어. 그 POS 제일 첫 번째로 한 코인이 넥스트라는 코인이 있어요. NXT NXT 라는 게 있는데 NXT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얼마 정도 스테이크 한다고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거를 켰다 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한다고 내가 켜놓고 그 다음에 코인을 얼마나 채굴하는 데 갖다 놓을 것인가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제 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POS 방식에서도 POS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다 같지도 않고 클라이언트를 계속 켜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를 켜놓고 옵션을 설정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건 일단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것 같겠군요.